안녕하세요. 에피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1신바이오입니다. 코드번호가 068-330이 되겠고요. 금일한제시간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2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. 1신바이오로 간 회사는 어떤 회사냐고 물어봤을 때 뭔가요? 초조온 냉동장치 그리고 동결건조기 초조온 냉동장치와 동결건조기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1신바이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신바이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.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1신바이오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 위에 보시면 1신바이오의 홈페이지가 있고요. 밑에 보시면 초조온 냉동고 전문업체 진공 동결건조기 재빙기 냉동고 진탄기 뭐 쉐이크 등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신바이오가 올해 이번에 혈장 그리고 혈장과 그 다음에 치료제, 백신 그 다음에 뭐 이 세 가지 정도 혈장, 치료제, 백신에서 이 세 가지 정도 이 세 가지 정도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보관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어제였죠. 어제 식약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2월달부터 이 백신을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거기다가 보급을 하기 위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냉동고가 필요하게 되겠는데요. 그거에 따라서 이 해산문 조달청과 이번에 냉동고 계약까지 맺었다. 냉동고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67억 정도의 공급계약 체결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냉동고 매출이 조금 더 나와줬다라고 하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. 냉동고 매출 거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실적이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보여집니다. 일심바이오는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. 적자 회사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재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갑자기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갑자기 급락을 보여준다라던가 그런 거는 조금은 보여주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이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하방은 항상 여기 6천원 6천원 자리까지는 열어두셔라. 그래도 이 종목은 혈장과 백신, 치료제, 보관이라고 하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갑자기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.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오늘 봄에는 녹십자 넥셀이 혈장 치료거든요. 혈장 치료 관련주가 벌써 22%나 올라간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보통은 일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혈장 치료제가 떴다라고 하면 이게 같이 갔었어요. 같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같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. 어떨 때는 한발 늦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. 어떨 때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오늘은 녹십자 계열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 종목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언제든지 한방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. 다만 6천원까지 하방을 열어두셔야 된다.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.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실적 대비 주가는 고평가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항상 열어두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 자리에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방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도 왜 보유를 드리냐고 하면 재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거기다가 흑자 회사고요. 대신에 뭐가 문제냐 하면 이 회사는 매출이 너무 적다. 매출이 늘어야지 많이 실적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.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혈장 보관이라고 하는 이슈.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보관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몇 배나 올라왔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정도 정도는 박스권을 영상하면서 좀 옆으로 행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의미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.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서요.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.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. 바로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가장 최신의 날짜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려보시게 되면 하시기 전에 있어가지고 공지사항이 나오게 됩니다. 여기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됐고요.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려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9시가 되면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무료 추천 종목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고 하면 더 의미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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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